안녕하세요 하치윤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청곡 받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청하시는 곡에 곡을 주시면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새로운 곡도 괜찮아요 신곡도 괜찮아 최신곡 그리고 난 웬만하면 유명한 노래 추천해 줬으면 좋겠어 근데 유명하지 않은데 와 야 이 노래 진짜 존나 좋다 그런 노래도 추천을 좀 내가 커버를 할게 얘들아 추천 좀 많이 부탁할게 수고 빠이